오늘 날씨 어때요?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네, 비가 많이 왔어요. 당신의 동네는요?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너무 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끊적벌이겠네요.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고마워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여동생이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이 검은색 끼개는 뭐예요? 아,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꽃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궁상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칠레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어디가요? 당신은 열 번 가에 있네요. 불이 셀증한 여기 어디죠? 길을 잘못 드셨어요. 여기서 꽤 멀어요.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가세요.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여보세요? 풀 있나요? 저예요.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풀의 학교 친구예요. 풀과 통화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여보세요? 풀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그래, 지금 전화해보는 게 좋겠어요.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풀, 나 크리스티나야. 풀,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꺾었어.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는데? Yes, coul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벗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brown.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5분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Hmm,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네, 버섯 수프는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지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 a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으깬 감자를 곁들여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Why, I go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light today. 음, 그럼 육색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Hmm, then I can make a yogurt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거기에 우린 집을 좀 갓 드리겸.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Look at the sky. It's a nice day.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a sunny day. The weather is so amazing.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omewhere.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But yesterday, I was caught in the rain.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Oh no,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By the way, was it raining yesterday? 네, 비가 많이 왔어요. Yes, it was raining a lot. 당신의 동네는요? How about your town?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of 대구 these days? 날씨가 너무 습해요. The weather is so humid. I am sweating a lo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뜬젓벌이겠네요. I can imagine. It must be sticky.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Don't you get hot really easily?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 Yes, I do. I wish fall would come sooner.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because it's not so hot.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most?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I like winter. How about you?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I like spring. I was born in spring.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Oh, that's good. The spring sunshine is good for outside activities.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I like the four seasons of Korea.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Your room is so nice and beautiful. 고마워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Thank you. I tried to make it neat.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Wow, there are a lot of books on your desk.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What's that picture on the wall? 여동생이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My younger sister drew it. She is good at painting. 이 검은 새끼 개는 뭐예요? What's this black machine? 아,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Ah, that is a laser printer. I bought it recently.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It is a really huge printer. What's this beside it?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비가 마음에 들어요. Yes, it is pretty. I like the roses in the vase.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What's that box under the desk?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There are some old books in it. I should put them somewhere else.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You have a pretty clock on your desk.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There's a heart shape at the center of its face.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There are some dolls beside the clock.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Are they special souvenirs?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Yes, I bought them from Japan.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군산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Look at the green statues next to them. Those are from Thailand.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All the souvenirs are awesome.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I also like your living room family picture. 칠레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I'm lost, please help me.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Where am I on the map? 어디 봐요? 당신은 열 번 가해 있네요. Let me see, you're on 10th street. 부리셀증한 여기 어디죠? Where is Brussels Central Station? 길을 잘못 드셨어요. You took the wrong way. 여기서 꽤 멀어요. It is quite far from here.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on foot?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re?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if I take a taxi? 택시는 있어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A taxi would be expensive.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bus. 공주마 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ublic toilet is?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Do you see the big building over there? It's on the first floor.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Where is the nearest bank?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There is a bank near the big building.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가세요. Go straight down this street until you see a hair salon at the corner.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It is between a bakery and a laundromat.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upermarket?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Go along this street. It's between the Starbucks and Snowbox. 여보세요? Who 있나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m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폴의 학교 친구예요. I am Christina. I am his school friend. 폴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you through. 여보세요? 폴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Hmm,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크리스티나? 그래, 지금 전화해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t to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크리스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a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폴, 나 크리스티나야. Paul,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꺼둬서.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는데? Yes, di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엌 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걷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around.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오븐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Come,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네, 버젓 수프는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지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으깬 감자를 곁들여서 먹을 생각이에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What, I though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light today. 음, 그럼 육아트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Then I can make a yogurt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그래, 거기에 오렌지, 집을 좀 갖들이렴.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Look at the sky, it's a nice day.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a sunny day, the weather is so amazing.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omewhere.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But yesterday, I was caught in the rain.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Oh no,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By the way, was it raining yesterday? 네, 비가 많이 왔어요. Yes, it was raining a lot. 당신의 동네는요? How about your town?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of 대구 these days? 날씨가 너무 습해요. The weather is so humid. I am sweating a lo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끊적거리겠네요. I can imagine, it must be sticky.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Don't you get hot really easily?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운면 좋겠어요. Yes, I do. I wish fall would come sooner.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because it's not so hot.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most?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I like winter. How about you?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I like spring. I was born in spring.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Oh, that's good. The spring sunshine is good for outside activities.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I like the four seasons of Korea.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Your room is so nice and beautiful. 고마워요. 따에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Thank you. I tried to make it neat.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Wow, there are a lot of books on your desk.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What's that picture on the wall? 여동생이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My younger sister drew it. She is good at painting. 이 검은색 기계는 뭐예요? What is this black machine? 아,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Ah, that is a laser printer. I bought it recently.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It is a really huge printer. What's this beside it? 꽃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 It's a flower base. I like the flower pattern on it.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 Yes, it is pretty. I like the roses in the base.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What's that box under the desk?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There are some old books in it. I should put them somewhere else.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You have a pretty clock on your desk.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There's a heart shape at the center of its face.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There are some dolls beside the clock.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Are they special souvenirs?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Yes, I bought them from Japan.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궁상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Look at the green statues next to them. Those are from Thailand.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All the souvenirs are awesome.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I also like your living room family picture. 칠레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I'm lost, please help me.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Where am I on the map? 어디 봐요? 당신은 열 번 가에 있네요. Let me see, you're on 10th street. 부리셀증한 여기 어디죠? Where is Brussels Central Station? 길을 잘못 드셨어요. You took the wrong way. 여기서 꽤 멀어요. It is quite far from here.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on foot?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re?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if I take a taxi?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A taxi would be expensive.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bus. 공중화 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ublic toilet is?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Do you see the big building over there? It's on the first floor.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Where is the nearest bank?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There is a bank near the big building.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하세요. Those break down this street until you see a hair salon at the corner. 그것은 땅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It is between a bakery and a laundromat.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upermarket?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Go along this street. It's between the starbucks and snowbox. 여보세요? 폴 있나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m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폴의 학교 친구예요. I am Christina. I am his school friend. 폴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you through. 여보세요? 폴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Hmm.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Christina? 그래. 지금 전화해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t to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Christina?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a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Cool. 나 크리스티나야. Paul,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꺾었어.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네. Yes. Di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벗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around.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오븐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Come,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네, 버섯 스푼은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주경.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 a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웃긴 감자를 곁들여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What, I go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light today. 음, 그럼 육색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Then I can make a 요구르트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그래, 거기에 오렌지, 집을 좀 가뜨리렴.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오늘 날씨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today?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Look at the sky. It's a nice day.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a sunny day. The weather is so amazing.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omewhere.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But yesterday, I was caught in the rain.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Oh no,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By the way, was it raining yesterday? 네, 비가 많이 왔어요. Yes, it was raining a lot. 당신의 동네는요? How about your town?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of 대구 these days? 날씨가 너무 습해요. The weather is so humid. I'm sweating a lo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끈적거리겠네요. I can imagine. It must be sticky.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Don't you get hot really easily?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운면 좋겠어요. Yes, I do. I wish fall would come sooner.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because it's not so hot.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most?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I like winter. How about you?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I like spring. I was born in spring.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Oh, that's good. The spring sunshine is good for outside activities.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I like the four seasons of Korea.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Your room is so nice and beautiful. 고마워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Thank you. I tried to make it neat.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Wow, there are a lot of books on your desk.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What's that picture on the wall? 여동생이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My younger sister drew it. She is good at painting. 이 검은색 기계는 뭐예요? What is this black machine?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It is a really huge printer. What's this beside it? 꽃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 It's a flower base. I like the flower pattern on it.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 Yes, it is pretty. I like the roses in the base.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What's that box under the desk?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There are some old books in it. I should put them somewhere else.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You have a pretty plug on your desk.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There are some dolls beside the clock.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Are they special souvenirs?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Yes, I bought them from Japan.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궁상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Look at the green statues next to them. Those are from Thailand.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All the souvenirs are awesome.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I also like your living room family picture. 실례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I'm lost, please help me.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Let me see, you're on 10th street. 불이 셀증한 여기 어디죠? Where is Brussels Central Station? 길을 잘못 드셨어요. You took the wrong way. 여기서 꽤 멀어요. It is quite far from here.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on foot?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re? 택시를 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if I take a taxi?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A taxi would be expensive.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bus. 공중화 장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ublic toilet is?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Do you see the big building over there? It's on the first floor.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Where is the nearest bank?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There is a bank near the big building.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하세요. Go straight down this street until you see a hair salon at the corner.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It is between a bakery and a laundromat.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upermarket?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Go along this street. It's between the Starbucks and Snowbox. 여보세요? 풀 있나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h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폴의 학교 친구예요. I am Christina. I am his school friend. 폴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you through. 여보세요? 폴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Hmm,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크리스티나? 그래, 지금 전화해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na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크리스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a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Cool, 나 크리스티나야. Oh,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꺾었어.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는데. Yes, di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걷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brown.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5분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Hmm,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네, 버섯 스푼은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지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 a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으깬 감자를 겨뜨려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Why, I go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right today. 음, 그럼 요거트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Hmm, then I can make a yogurt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거기에 우린 집을 좀 가뜨리렴.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Look at the sky. It's a nice day.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a sunny day. The weather is so amazing.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omewhere.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But yesterday, I was caught in the rain.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Oh no,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By the way, was it raining yesterday? 네, 비가 많이 왔어요. Yes, it was raining a lot. 당신의 동네는요? How about your town?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of 대구 these days? 날씨가 너무 습해요. The weather is so humid. I am sweating a lo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뜬젓벌이겠네요. I can imagine. It must be sticky.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Don't you get hot really easily?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 Yes, I do. I wish fall would come sooner.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because it's not so hot.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most?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I like winter. How about you?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I like spring. I was born in spring.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Oh, that's good. The spring sunshine is good for outside activities.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I like the four seasons of Korea.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Your room is so nice and beautiful. 고마워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Thank you. I tried to make it neat.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와우, there are a lot of books on your desk.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What's that picture on the wall? 여동생을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My younger sister drew it. She is good at painting. 이 검은 새끼 개는 뭐예요? What is this black machine? 아,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Ah, that is a laser printer. I bought it recently.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It is a really huge printer. What's this beside it? 뽀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뽀무늬를 좋아해요. It's a flower base. I like the flower pattern on it.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비가 마음에 들어요. Yes, it is pretty. I like the roses in the base.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What's that box under the desk?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There are some old books in it. I should put them somewhere else.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You have a pretty clock on your desk.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There's a heart shape at the center of its face.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There are some dolls beside the clock.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Are they special souvenirs?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Yes, I bought them from Japan.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궁상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Look at the green statues next to them. Those are from Thailand.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All the souvenirs are awesome.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I also like your living room family picture. 칠레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I'm lost, please help me.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Where am I on the map? 어디 봐요? 당신은 열 번 가에 있네요. Let me see, you're on 10th street. 불이 셀증한 여기 어디죠? Where is Brussels Central Station? 길을 잘못 드셨어요. You took the wrong way. 여기서 꽤 멀어요. It is quite far from here.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on foot?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re?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if I take a taxi?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A taxi would be expensive.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bus. 공중화 장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ublic toilet is?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Do you see the big building over there? It's on the first floor.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Where's the nearest bank?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There's a bank near the big building.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가세요. Go straight down this street until you see a hair salon at the corner.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It is between a bakery and a laundromat.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Where's the supermarket?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Go along this street. It's between the 스타벅스 and 스노우폭스. 여보세요? Who 있나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m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폴의 학교 친구예요. I am Christina. I am his school friend. 폴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you through. 여보세요? 폴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Hmm.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크리스티나? 그래, 지금 전화해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t to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크리스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a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폴, 나 크리스티나야. Paul,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꺾었어.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았어,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을래. Yes, di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걷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brown.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Hum,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네, 버젓 스프는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지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으깬 감자를 곁들여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What, I go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like today. 음, 그럼 육색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Hum, then I can make a yogurt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그래, 거기에 오렌지, 집을 좀 갖들이렴.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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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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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Look at the sky. It's a nice day.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a sunny day. The weather is so amazing.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omewhere.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But yesterday, I was caught in the rain.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그런데요 어제 비가 왔나요? 네 비가 많이 왔어요 당신의 동네는요?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너무 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뜬 젖벌이겠네요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울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고마워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여동생이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이 검은색 기계는 뭐예요? 아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꽃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시계 한 가운데 하트 모양이 있어요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궁상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칠레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어디 봐요 당신은 열 번 가에 있네요 불이 셀증한 여기 어디죠? 길을 잘못 드셨어요 여기서 꽤 멀어요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택시를 가면 얼마나 걸리죠?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공중화 장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가세요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go along this street, it's between the star box and snow box 여보세요, 폴 있나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h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폴의 학교 친구예요 I am Christina, I am his school friend 폴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you through 여보세요, 폴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hmm,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크리스티나? 그래, 지금 전화해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na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크리스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the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폴, 나 크리스티나야 폴,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꺼뒀어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오케이,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는데 yes, coul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벗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around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오븐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hmm,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네, 버젓 수프는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지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가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웃긴 감자를 곁들여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what, I go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ed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like today 음, 그럼 육색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hmm, then I can make a 요구르트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그래, 거기에 오렌지, 집을 좀 가뜨리렴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아까 요구르트 오늘 날씨 어때요?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운산을 갖고 나가세요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네 비가 많이 왔어요 당신의 동네는요?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너무 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끊적거리겠네요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고마워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여동생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이 검은색 기계는 뭐예요? 아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꽃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You have a pretty clock on your desk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There's a heart shape at the center of its face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There are some dolls beside the clock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Are they special souvenirs?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Yes I bought them from Japan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군산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Look at the green statues next to them Those are from Thailand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All the souvenirs are awesome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I also like your living room family picture 칠레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I'm lost please help me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Where am I on the map? 어디 봐요 당신은 열 번 가해 있네요 Let me see you're on 10th street 부리셀 중앙역이 어디죠? Where's Brussels Central Station? 길을 잘못 드셨어요? You took the wrong way 여기서 꽤 멀어요 It is quite far from here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on foot?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re?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if I take a taxi?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A taxi would be expensive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bus 들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ublic toilet is?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Do you see the big building over there? It's on the first floor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Where's the nearest bank?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There's a bank near the big building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가세요 Go straight down this street until you see a hair salon at the corner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It is between a bakery and a longer map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Where's the supermarket?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Go along this street It's between the starbox and snowbox 여보세요? 볼 있나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m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볼의 학교 친구예요 I am Christina I am his school friend 볼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you through 여보세요? 볼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Hmm,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크리스티나? 그래, 지금 전화해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na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크리스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a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볼, 나 크리스티나야 Paul,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꺾어서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는데 Yes, di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꺾이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brown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오븐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Come,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내 버섯 스푼은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지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 a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으깬 감자를 겨뜨려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What, I though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right today 음, 그럼 육색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음, then I can make a yogurt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그래, 거기에 오렌지, 즙을 좀 갖들이렴 그래, squeeze an orange on it 오늘 날씨 어때요? How was the weather today?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Look at the sky, it's a nice day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a sunny day, the weather is so amazing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omewhere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But yesterday, I was caught in the rain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Oh no,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By the way, was it raining yesterday? 네, 비가 많이 왔어요 Yes, it was raining a lot 당신의 동네는요 How about your town?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of 대구 these days? 날씨가 너무 습해요 The weather is so humid, I am sweating a lo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끊져버리겠네요 I can imagine, it must be sticky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Don't you get hot really easily?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 Yes, I do, I wish fall would come sooner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because it's not so hot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most?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I like winter, how about you?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I like spring, I was born in spring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Oh, that's good, the spring sunshine is good for outside activities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I like the four seasons of Korea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Your room is so nice and beautiful 고마워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Thank you, I tried to make it neat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Wow, there are a lot of books on your desk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What's that picture on the wall? 여동생이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My younger sister drew it She is good at painting 이 검은색 깨개는 뭐예요? What is this black machine? 아,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Ah, that is a laser printer I bought it recently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It is a really huge printer What's this beside it? 꽃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 It's a flower base I like the flower pattern on it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 Yes, it is pretty I like the roses in the base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What's that box under the desk?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There are some old books in it I should put them somewhere else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You have a pretty clock on your desk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There's a heart shape at the center of its face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There are some dolls beside the clock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Are they special souvenirs?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Yes, I bought them from Japan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군산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Look at the green statues next to them Those are from Thailand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All the souvenirs are awesome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I also like your living room family picture 실례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I'm lost, please help me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Where am I on the map? 어디 가요? 당신은 열 번 가해 있네요 Let me see, you're on 10th street 불이셔증한 여기 어디죠? Where is Brussels Central Station? 길을 잘못 드셨어요 You took the wrong way 여기서 꽤 멀어요 It is quite far from here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on foot?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re?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if I take a taxi?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A taxi would be expensive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bus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ublic toilet is?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Do you see the big building over there? It's on the first floor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Where is the nearest bank?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There is a bank near the big building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가세요 Go straight down this street until you see a hair salon at the corner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It is between a bakery and a laundromat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upermarket?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Go along this street It's between the starbucks and snowbox 여보세요? 풀 있나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m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풀의 학교 친구예요 I am 크리스티나 I am his school friend 풀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you through 여보세요 풀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크리스티나? 그래 지금 전화해 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t to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크리스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the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풀 나 크리스티나야 Paul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꺾었어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네 Yes Di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벗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brown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5분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Hum Then Place the chicken in a preheated oven 네 버섯 수프는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주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으깬 감자를 곁들여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미? What I go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light today 음 그럼 육색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Hum Then I can make a yogurt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그래 거기에 오렌지 집을 좀 갖들이렴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Look at the sky It's a nice day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a sunny day The weather is so amazing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omewhere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But yesterday I was caught in the rain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Oh no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By the way Was it raining yesterday? 네 비가 많이 왔어요 Yes It was raining a lot 당신의 동네는요? How about your town?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of 대구 these days? 날씨가 너무 습해요 The weather is so humid I am sweating a lo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끙적거리겠네요 I can imagine It must be sticky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Don't you get hot really easily?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 Yes I do I wish fall would come sooner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because it's not so hot 어떤 계절에 가장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most?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I like winter How about you?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I like spring I was born in spring 아 좋네요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Oh that's good The spring sunshine is good for outside activities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I like the four seasons of Korea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Your room is so nice and beautiful 고마워요 따에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Thank you I tried to make it neat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Wow there are a lot of books on your desk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What's that picture on the wall? 여동생이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My younger sister drew it She is good at painting 이 검은색 기계는 뭐예요? What's this black machine? 아 그건 네이저어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Ah that is a laser printer I bought it recently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It is a really huge printer What's this beside it? 꽃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 It's a flower base I like the flower pattern on it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 Yes it is pretty I like the roses in the base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What's that box under the desk?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There are some old books in it I should put them somewhere else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You have a pretty clock on your desk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There's a heart shape at the center of its face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There are some dolls beside the clock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Are they special souvenirs?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Yes I bought them from Japan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궁산 종보세요 태국산이네요 Look at the green statues next to them Those are from Thailand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All the souvenirs are awesome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I also like your living room family picture 칠레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I'm lost please help me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Where am I on the map? 어디 봐요 당신은 열 번 가에 있네요 Let me see you're on 10th street 불이 셀 중한 여기 어디죠? Where is Brussels Central Station? 길을 잘못 뜨셨어요 You took the wrong way 여기서 꽤 멀어요 It is quite far from here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on foot?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re?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if I take a taxi?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A taxi would be expensive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bus 공주마 장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ublic toilet is?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Do you see the big building over there? It's on the first floor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Where is the nearest bank?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There's a bank near the big building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가세요 Go straight down this street until you see a hair salon at the corner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It is between a bakery and a laundromat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upermarket?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m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폴의 학교 친구예요 I am Christina I am his school friend 폴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you through 여보세요 폴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Hmm,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크리스티나? 그래, 지금 전화해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t to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크리스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the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폴, 나 크리스티나야 Paul,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꺼뒀어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네 Yes, woul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낸 게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벗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brown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5분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Come,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내 버섯 수프는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지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육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 a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으깬 감자를 곁들여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Why, I go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light today 음, 그럼 육어트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음, then I can make a 요구르트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그래, 거기에 오렌지, 즙을 좀 가뜨리렴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오늘 날씨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today?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Look at the sky, it's a nice day 화창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a sunny day, the weather is so amazing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omewhere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 But yesterday, I was caught in the rain 오, 이런, 밖에 나갈 때 음산을 갖고 나가세요 Oh no,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 By the way, was it raining yesterday? 네, 비가 많이 왔어요 Yes, it was raining a lot 당신의 동네는요? How about your town?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of 대구 these days? 날씨가 너무 습해요 The weather is so humid, I am sweating a lo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끈적거리겠네요 I can imagine, it must be sticky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 Don't you get hot really easily? 네, 맞아요 빨리 가을이 운면 좋겠어요 Yes, I do I wish fall would come sooner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because it's not so hot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most? 저는 겨울이 좋아요 당신은요? I like winter, how about you? 저는 봄이 좋아요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I like spring, I was born in spring 아, 좋네요 봄의 쌀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 Oh, that's good The spring sunshine is good for outside activities 저는 한국의 차계절이 좋아요 I like the four seasons of Korea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Your room is so nice and beautiful 고마워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Thank you, I tried to make it neat 와,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 Wow, there are a lot of books on your desk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What's that picture on the wall? 여동생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 My younger sister drew it She is good at painting 이 검은색 기계는 뭐예요? What is this black machine? 아,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 최근에 샀어요 Ah, that is a laser printer I bought it recently 정말 큰 프린터네요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It is a really huge printer What's this beside it? 꽃병이에요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 It's a flower base I like the flower pattern on it 그래요, 예쁘네요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 Yes, it is pretty I like the roses in the base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What's that box under the desk?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 There are some old books in it I should put them somewhere else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 You have a pretty block on your desk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There's a heart shape at the center of its face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 There are some dolls beside the clock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 Are they special souvenirs? 네,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 Yes, I bought them from Japan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궁상 좀 보세요 태국산이네요 Look at the green statues next to them Those are from Thailand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 All the souvenirs are awesome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I also like your living room family picture 칠레합니다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I'm lost, please help me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 Where am I on the map? 어디 봐요? 당신은 열 번 가해 있네요 Let me see, you're on 10th street 부리셀 중앙역이 어디죠? Where is Brussels Central Station? 길을 잘못 뜨셨어요 You took the wrong way 여기서 꽤 멀어요 It is quite far from here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on foot?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re?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if I take a taxi? 택시는 비싸요,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 A taxi would be expensive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bus 공중화 장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ublic toilet is?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 1층으로 가세요 Do you see the big building over there? It's on the first floor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Where is the nearest bank?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 There is a bank near the big building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가세요 Those break down this street until you see a hair salon at the corner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 It is between a bakery and a laundromat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upermarket?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 Go along this street It's between the Starbucks and Snowbox 여보세요? 볼 있나요? Hello, may I speak with Paul? 저예요 This is me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Who am I speaking with?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볼의 학교 친구예요 I am Christina I am his school friend 볼과 통화하고 싶어요 May I speak with Paul?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Hold on, I'll put me through 여보세요? 볼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Hello, Paul is taking a shower at the moment 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Hmm, could you tell him that I called, please? 네,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예요 Yes, he'll call you back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 Did I get a call from 크리스티나? 그래, 지금 전화해 보는 게 좋겠어요 Yes, you might want to call her back now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크리스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Sorry, she's not here right now I am her mother 알겠어요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아서요 I see, I missed a call from her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돌아왔네요 Oh, hang on a second She just came back 볼, 나 크리스티나야 Paul, this is 크리스티나 그래,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Yes, I tried calling you several times 아, 미안해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꺾어서 Oh, sorry, I switched my phone off for the meeting 알아서, 알렉스랑 같이 있니? Okay, are you with Alex? 음, 기다려주지 않네 Yes, did you hold on a second?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어물이 너무 많네요 Mom, want me to help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kitchen 우선 채소의 껍질을 걷기렴 First, peel all the vegetables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 Then, fry the onions in a little oil until they turn ground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5분간 삶으렴 Then, boil the pasta in a pot for 5 minutes 다른 할 일은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음,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 Come, then place the chicken in the preheated oven 내 버저드 스푼은요? Okay, what about the mushroom soup? 아, 그래, 잘 저어지렴 타고 있구나 Oh, yes, please stir it It is getting burnt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 Are you making a salad as well? 그래, 나는 묵색 샐러드를 만들고 있단다 Yes, I am making a green salad 저는 거기에 웃긴 감자를 겹들려서 먹을 생각이에요 I think I will have some mashed potatoes with it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pork today 왜,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What, I got you like pork?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 I love everything you cook for me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However,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right today 음, 그럼 요거트의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Hmm, then I can make a yogurt salad for you 맛있겠네요 That sounds delicious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 I can wash some ingredients for you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 Let me chop some vegetables 그래, 거기에 오렌지, 즙을 좀 갖들이렴 Great, squeeze an orange on i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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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